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예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 그런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롬캐스트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저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저희들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 재생 그리고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미러링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근에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가지 뮤직플레이어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의 구글에서 음성 지원하는 그런 IoT 기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엮어 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롬 관련된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크롬캐스트 스퀘이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롬을 설치를, 요거를 디바이스를 설치를 하면서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이제킹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하이제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가 문제냐 저희들의 입장에서요. 쇼단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크롬캐스트에 관련된 프로덕트 크롬캐스트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약 한 17만 6천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인증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이 제일 많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냥 조금 많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압도적이죠.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요거를 이런 것들, 이런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물론 이것들을 보완을 해야 하냐 라고 누가 말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용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규 관련된 취약점들이 이슈가 되면은 당연히 공격자들은 빠르게 또 이제 어떤 도구들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이런 취약점들을 공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그런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난 뒤에 두 시간 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크론캐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 스크립트들이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배포가 벌써 됐죠. 배포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쇼단 API 정보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지금 현재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노출이 됐는지 어떻게 이제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현재 스크립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트위터나 그런 정보에서 올라온 그런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공격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새벽에 확인을 하고 바로 저희 쪽 자사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공격코드다라고 하면은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크롬캐스트에 관련된 것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나 사무실 쪽이나 그런 데서 사용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